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컨테이너의 확장 포인트인 빈 후처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빈 후처리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골뱅이 빈 또는 컴포넌트 스캔으로 스프링 빈을 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은 대상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스프링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빈 저장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스프링 컨테이너를 통해서 등록한 스프링 빈을 조회해서 사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객체를 골뱅이 빈이나 컴포넌트 스캔으로 등록했다면 이게 이제 생성이 되고 A라는 클래스겠죠. 그럼 이게 객체로 생성이 되고 이게 스프링 빈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꺼내서 쓰면 되죠. 자 그럼 빈 후처리기는 뭐냐면요. 스프링이 빈 저장소에 등록할 목적으로 생성한 객체 있죠. 여기 2번, 1번, 2번. 이 A라는 객체를 빈 저장소에 딱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기 직전에 뭔가 내가 약간 뭔가 조작을 하고 싶어요. 이 2번 과정에서. 그러면 이 빈 후처리기를 쓰면 됩니다. 이 빈 후처리기는 영어로 이제 빈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번역하면 이제 빈 후처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빈을 뭔가 생성한 다음에 뭔가 생성한 후에 뭔가를 처리할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빈 포스트, 빈 후처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요. 객체를 조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객체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빈 후처리기가 이제 빈 후처리기라는 거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뭔가 중간에 후킹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이 이 빈 저장소에 스프링 빈을 딱 등록하기 직전에 이 빈 후처리기라는 거를 중간에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스프링이 골뱅이 빈이나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하면 먼저 스프링 빈 대상이 되는 객체를 스프링이 생성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이 이 생성된 객체를 원래대로라면 이 스프링 빈 저장소에 딱 등록을 해서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등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빈 후처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빈 저장소에 등록하기 직전에 먼저 빈 후처리기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빈 후처리기는 이 전달된 스프링 빈 객체를 조작하거나 완전히 다른 객체로 바꿔치기해서 반환할 수도 있어요. 이 빈 후처리기는 빈을 이제 리턴 하죠. 반환하거든요. 이 전달된 빈을 그대로 반환하면 그러니까 A 객체가 왔어요. 그럼 A 객체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면 이 A 객체가 스프링 빈 저장소에 등록이 되는데 이 A 객체 말고 제가 다른 객체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객체가 여기 스프링 빈 저장소에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 객체를 스프링 빈에 등록을 했어요. 뭐 골뱅이 빈이든 아니면 컴포넌트 스캔이든 해서 A 객체를 등록했는데 이 빈 후처리기의 로직을 개발자의 로직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밑에 보여드릴 건데 A 객체를 B 객체로 바꿔서 A 객체 그대로 두고 B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이 B 객체가 들어가게 돼요. A 객체는 버려지고 네.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냥 B 객체를 저장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빈 부처리기는 진짜 물론 여기 A 객체 안에 있는 뭐 메서드 로츄라거나 그렇게 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값을 더 넣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바꿔치기까지 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후킹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예제 코드로 아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빈 후처리기를 예제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